오늘 거미줄 대잔치다 여기 여기 매달려있는거 보여요 요거 요거요거요거 초점이 또 안맞는데 뭔가 물체가 있지 요거가 엄청 높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미줄까 거미 줄일까 아침엔 혀가 꼬일 수 있어요 아무튼 여기 와서 어딘가 있을 거야 오늘 거미도 대잔치다 저기 있네 안 보이지 아무튼 한 2미터 높이에 있어 2미터 줄을 타고 내려온 이 녀석은 정체는 뭔지 모르겠어 만지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걸로 놓을 수는 있지 폐활량 테스트 자 어디까지 가나 아 무기가 또 나타났어 이러지마 무기 이러지마 가라구 먹지말라구 됐어 아니야 주변에 멀쩡거리고 있는 거 보이지 보이지 내 손가락 뜯으려고 역시 무기가 없을 리가 없지 아무튼 폐활량 테스트 봤지 봤지 으아악 아 좀 자 봤지 봐치 한번 더 이번에 더 멀리 갔어 목이는 여전히 내 주변에서 어떻게 한번 뜯어 먹을까 자, 한 번 더 에이, 요번이 조금밖에 안 갔다 이거 또 조준을 잘해야 돼 다시 한 번 오, 한 28cm 같다 오, 30cm 넘었어 담배도 안 피는데 태화량이 많이 부족하시군요 다시 진정하고 목이 한 번 더 쫓고 한, 둘, 셋 잘 놀았다 안녕하십시오 아멘